그윽하게 어머 이제 색깔 소심한 거 봐 저러기엔 처벌처벌한다고 그랬으면 키가 나겠어? 뭘 바른 거야? 완전 발랐죠 성격처럼 다시마 잠깐만 야 이뻤까? 화나가 되면 망칠까 봐 막 못 하겠는데 그건 너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요즘에 세퍼런 언니들은요 그윽한 눈매를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진한 색을 확 바른 다음에 애써 스머지 앤더 스머지 해가지고 아주 그윽한 눈을 완성한단 말이야 그렇게 했다가 수습 안 되고 막 망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오빠 믿어 안 믿어 믿어요? 자 그래서 오늘의 건법은 선깬판 후 수습 건법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바르고 싶은 아주 진한 색깔 포인트 되는 색깔 그냥 쫙 한번 깔아볼게 그냥 망쳐도 돼 저 진짜 오빠들 거 발라요 다 해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단 깽판 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됐어 깽판이지? 응 꾸우 꾸우 제 얼굴이 뜯는 거 같은데 오빠 믿어 오빠 믿어 오빠 믿어요 그래요? 네 여기서 수습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습할게요 깽판 진 끝머리를 수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를 스머지 스머지 일단은 경계선을 해주신 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블렌딩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눈동자까지 딱 그렇지 그렇지 끝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가장 깊은 색을 써가지고 뒷끝에 음영과 뒷끝에 음영과 앞을 살짝 더 음영을 스토클릭 다나처럼 다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폭주수도 돼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슬슬 슬슬 쓸어주세요 자 앞에도 네 이렇게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죠 벌벌벌 떨고 무서워요 나 이거 안 돼요 아니 근데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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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쌍꺼풀 쌍꺼풀 있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가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가세요 망쳐도 돼요 에스 수술 끝 진짜 이게 수술이 되네요 그치 너무 쉽다 진짜 그쵸 이제 깽판 안 칠 자신 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맨날 수술해주는 고마운 내 친구 택해주세요 김기솥바랑 그윽하게 살래요? 아니면 에스 그냥 살래 그윽하게 살래 그윽하게 사세요 다음 주에 봬요 빠빠 이쁨